K에 7호 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K K I N G K I N G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어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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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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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써진다. 잠깐만요. 어? 얘가 왜 안 돼? 아 참. 잠깐만요. 그래서 K가 내는 소리는 뭐? K는 크. 그 다음 I는 뭐 중에서? 그렇지. I, E, E 중에서 뭐 됐다? E.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K. 그 다음에 NG는 항상 뭐가 된다? NG는 응이 되는 거야. NG는 둘이 모여서 뭐가 된다? NG는 응이에요. N은 N 소리 내고 G는 그 G 소리를 내지만 둘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K. 응. 그래서 합쳐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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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거예요. A K. K. 그래서 소리? K. K. 쓰는 법? K. K. I.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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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G G? G는 여기 있는데 I I는 여기 있는데 J J J U M P 예은이도 틀린 거 알파벳드 선생님이 써놔야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J U J U N P J U N P가 뭐여서 내는 소리 J 그렇지 뭐라구요 Jump Jump 뭐라구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왜 jump 됐냐 J는 무슨 소리 낼까요 쥐 쥐 그 다음에 U는 뭐 중에서 U U U U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U U 중에서 뭐 됐을까요 M M M M 그럼 몇 가지 소리가 Jump 그 다음에 글자 P가 내는 소리는 F 그래서 합쳐서 Jump 점프 맞습니까 좋습니까 okay jump 그래서 점프 소리는 점프 쓰는 방법은 J J, U, M, P, 그렇지, 됐습니까, 아줌마, 워먼,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지, L, A, K, E, 그렇지, L, A, K, E, 모여서 무슨 소리낼까? 맞든 틀리든 뭐래요, 레이크,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레이크 됐는지 보자, L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L은 U, L은 U,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 A, E, A, O,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A, E, A, O, 중에서 뭐 됐을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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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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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는 크 크 이는 소리가 안나 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였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이 에 이는 뭐 이 에어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래서 이는 뭐 이 에어 이 에어 중에서 근데 끝에 오는 이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나 소리가 안나면 할 일이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지 그렇지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야 같이 놀자 두 번째 그렇지 건너 건너 집에 가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 에이 그래서 얘가 에이 에이 에이도 아니고 아 도 아니고 어 도 아니고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에이 그래서 레이크 된거에요 선생님 그러면 예 이가 랭크템 그 알거래서 어 그 음 두 번째 거 그게 내 이름을 불러줘 어 내 이름을 불러줘 하게 만들어 어 다 그런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많아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다 K K K R 소리가 뭐였더라 It'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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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소리는 like 쓰는 방법은 like R R K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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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L 그 다음 A K 소리 나는 K 그 다음 E E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구요? L L L L L L L OK 계속해서 알파벳 J J E T J E T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C 음 J 들어 본까? J J J J J J J J 오케이. 그래서 죄인은 무슨 소리 낸다? 쥐. 쥐. 소리. 그 다음에 이는 뭐 중에서? 이. 에. 어. 중에서? 에. 에. 그렇지. 그 다음에 T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쟈. 쟈. 오케이. 그래서 소리? 쟈. 쟈. 쓰는 법? 쟈. 죄. 어. E. E. T. T. 그렇지. 모여서 뭐가 됐다? 쟈. 쟈.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어. 어. L. R. R. 여기 있어요. R. 이거 얘는 L. L. E. 음. M. M. O. O. N. L. E. M. O. N. 뭐라고요? L. E. M. O. N. 이 모여서 내는 소리? 레몬. 그렇지. 레몬. 레몬. 뭐라고요? 레몬. 레몬. 그러면 이거 왜 레몬 냈냐? L은? 아, 잘 가. 아, 잘 가. 아, 잘 가. 아, 잘 가. 아까 알려줬는데 L이니까 을. 을. 자, 혀를 밖으로 쏙 내밀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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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뭐 중에서? E, L, O. 중에서? O. O. 책 가져가야지.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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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A, O 중에서 E가 대표 소리 냈지? 네. 대표 소리는 힘든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 힘든 소리 한 번 냈으니까 이 소리 낼 때 힘 빠졌겠지? 그치? 그래서 O는 O, O, A, O 중에서 뭐가 됐을까? 어. 어가 된 거야. 어. 그 다음에 N은? 느. 느 소리. 그래서 합쳐서? 레몬. 레몬. 야 어디 가냐? 레몬. 뭐라구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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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잖아. 모든 알파벳의 마지막 소리는 O예요. 아 꼭 그런.. 어우 뭔가 눈치챈 거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그 지금 강세라는 게 있는데 강세를 받으면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면 대표 소리가 되고요. 강세를 못 받으면 O가 되는데요. 근데 제일 앞에 강세가 있을 때는 뒤에가 O가 되겠지만 뒤에 강세가 오면 앞에 O가 돼요. 응. 오케이.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이제 아까 몰랐던 거 알아? 알파벳? 그누야! 그누가 지금 통화가 돼. 빨리 들어와. 어디 수업하다가 말고 밖에 돌아다녀. 자 그래서 소리는? 레몬. 레몬. 그누! 아직 너 안 끝났어. 오케이. 자 그래서 알파벳? 레몬. 어. L. E. E. 아닙니까? 네. 그 다음? M. M. 한국 사람들이 이걸 레몬 이러지. 레몬. 한국 사람들은 레몬 이러지. 한국 사람들은 O가 O 소리 난다고 생각해. 그럼. 그래서? O. 그 다음? N.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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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녀석 저거. 뭐 할거리를 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였더라? 레몬. 레몬. 쓰는 방법은 뭐였더라? 레몬. 어. L. E. E. M. M. O. O. N. 그렇죠. 뭐여서 뭐가 됐다? 레몬. 됐습니까? 오케이. 레몬. 레몬.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J. A. M. 그렇지. J, A, M.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Jam. 그러면 얘가 왜 Jam 됐는지 보자. J는? G. A는 뭐 중에서? A, E, A, O. A, E, A, O. 중에서? E. E. E, E 아니야. A는 E, A야. 그 다음에 M은? M. 합쳐서? Jam. D. O. R. Que. E. M. E. E. 하고 엘 밖에 없으니까 애들 일단은 그래 오늘 오늘 한걸로는 딴게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오케이 수고했어요 해 그 근우 앉으시구요